여기는 진짜 계곡이죠. 여름방학은 친구랑 보내면 좋잖아요. 그래서 근처에 사는 대훈 선수랑 예찬이랑 같이 한번 보내보려고요. 예찬이다! 오랜만이야, 예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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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찬아, 안녕! 어, 나은도 왔구나! 제발! 안녕! 형님이야, 나은이 누나가! 여기 물고기 엄청 많아! 진짜? 어! 물고기 엄청 많지? 물고기 잡으러 가보자. 물고기를 잡아보자. 올라가 봐. 빨리 imagina, 빨리 imagina! 그러면 마래의 소리. 가지 마? 응. 왜 그래?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뭐야?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뭐야?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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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모래가 쏙쏙쏙 들어가! 아 머리 들어! 진짜 그 말이었어요? 야, 이렇게 딱 하고 있어. 예찬이 알겠지? 밀어 딱! 아니, 우리 만나자. 거기서 만나자. 잠깐만. 몰아. 일로와, 일로와. 모아. 모아, 모아. 됐어. 모아, 모아. 뭐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잡았으면 좋겠다. 잡을 수 있을까요? 잡혔나? 잡아야지. 잡혔나?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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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잡았어. 아, 소중해. 야, 그래도 한 마리 잡았다. 잡기 어려운데. 잠깐 보여줘, 그렇지? 예찬이 나왔어. 다시 놔줘. 놔주자 이제. 잘 가. 잘 가. 또 잡을 거야. 잘 가. 어? 어려워요. 잡긴 잡히네. 많아서 쉬울 줄 알았는데. 민물고기 잡기 쉽지 않거든요. 민물고기 잡기 쉽지 않거든요. 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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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뭐야, 이거? 진짜? 한 번에? 잡았어, 잡았어. 진짜 잡았어. 진짜 잡았어? 봐봐, 봐봐. 여기, 여기. 여기 있잖아. 우와, 박랑. 역시. 나은이 너무 쉽게 잡는데? 가르쳐줘. 누가 알려줬어? 그냥 해서. 나은이를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팀을. 권우가 저희 팀 할게요. 오케이. 아, 팀 나눠서 잡으려고요? 나 하나 일로 와. 그거 가지고 와. 우리 같이 몰아. 권우야. 아, 난 삼촌으로 와. 왜, 아빠 못 믿어? 야, 아빠도 잘해. 여찬이 누구 편? 아빠. 아빠, 오케이. 진우 누구 편? 권우 끌려 할 거야? 권우 편? 너도 가, 그러면. 근데 나는 혼자 편이야. 다섯 명이게. 다섯 명, 저쪽 편이야. 아빠다. 안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아빠 안 됐다. 아빠 안 됐다. 아빠 안 됐다. 아빠 안 됐다. 대훈 삼촌 인기가 많네요. 혼자 놀고 있는 아빠. 아빠. 아빠 기다려. 아빠. 아빠. 너 안 돼. 밑으로 내려가지 마. 야. 그래도 진우가 아빠 많이 걸어주네요. 천둥 천둥 해. 손 척. 차. 물 쳐, 물 쳐. 물 쳐, 더 쳐. 더 쳐. 더 쳐.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잡았다. 안 잡혔어. 없어? 안 잡혔어. 자, 타세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예요. 그림 참 그렇네. 물고기 잡으러 갈게요. 대훈 삼촌 진짜 애들이랑 잘 놀아주잖아요. 맞아요. 체력이 너무 좋아요. 대훈이. 자, 번호도 챙겨주고요. 대훈 삼촌. 나은이랑도 물총 싸움 해주고. 애들 혼자 다 보네, 대훈 삼촌이. 아, 그래도 시원하다. 너무 좋네요. 맞아요. 아이들이 물놀이 진짜 좋아하는데. 준우야 도와줘. 아이고. 아이고, 갖고 가. 아이고. 애기 수박이다. 애기 수박이다. 개가 왔으면 수박 먹어야죠. 아이고, 진우 수박이다. 아이고, 아빠 수박이야, 아빠 수박이야. 할 수 있다고? 너네가 해주시죠. 가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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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멋있는 모습. 봐봐, 아빠. 깨는다고요? 에이, 다 치는데. 특권 손수라도 저 다 치는데, 저거. 아! 아이고, 아프겠다. 아이고, 아프겠다. 아, 다 됐다. 한 번 더 할게. 왜? 아이고. 칼로 하라고? 왜? 아이고, 아빠 손 아프다고. 아이고, 아빠 다칠까 봐? 아이고. 아빠 다칠까 봐? 아이고, 아빠 안 맞더라고요. 아, 아빠, 삼촌이 해볼게. 삼촌이 해준대. 삼촌이 해볼게. 아이고, 아이고. 이거는 수박 걱정되는 거야. 우리가 걱정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수박 걱정되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여기 찾아봐, 애창이가. 저기 가서 가위 찾아봐. 나 마술해. 건대야, 마술 없어. 마술해봐. 네가 해봐, 마술. 아프다. 자, 빨리 할게. 비비. 비비. 됐다. 됐다. 아 가위로 잘라야겠다. 가위로. 가위로. 가위로 뒤졌어. 가위로 잘랐다. 앉아 앉아. 그래도 예찬이 표정 괜찮은 거야? 우리 아빠가 했어. 자 진우 네가 먹어. 진우야 잡고 먹어 이렇게. 잠깐만. 맛있어? 맛있겠다. 티코태코 해. 티코태코 해. 그대로 먹어. 티코태코 해. 티코태코 해. 티코태코 해. 티코태코 해. 아빠 하는 말 해봐. 와 요철님. 진짜 말해줘. 이거 나갔어. 말투? 와 잘 맺혔다.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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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나이 할 수 있어? 자 아빠 했다. 오 삼촌 됐다. 대훈 삼촌은 찌가 붙어도 잘생겼다. 아빠 잘하지? 자 아빠 했다. 대훈 삼촌이 인기가 많네. 오늘. 아빠 또 혼자야. 오늘 왜 자꾸 혼자가 됐지? 다 같이 정리하자. 아니 아니. 물처럼 들고 와. 정리해 가지고 와. 그렇지. 나는 이것도 더. 내가 오지. 이. 내가 내 내 어머니. 죽는 Ha bra 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